야 밀지마라 밀지마라 피좀 채우자 이제 애들 루팅하기도 귀찮아 레벨 40업 짓겠는데 애들 잡다보면 어? 여기 접근 불가네요 다른데 길이 있단 얘긴데 일로 들어가서 뭔가 하는건가봐 호버댐 사무실 어 여기 시저들 왜이렇게 많이 죽어있지 오 어머어어어어어 거기여 아 미안 난장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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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여기다 뭘 설치하는거야 중앙컴퓨터에다가 액티베이트 오버드라이브 칩을 설치한다 아 여기다 해킹해서 예스맨을 집어넣네요 자 어, 난 땜의 동작을 막아야겠어 아 이걸 뭘 선택해야지 가장 나한테 이루어오는거지? 포트로 보내는건 시저를 도와주는거고 땜에 동작을 막는거면 둘다한테 이롭지 않은건데 어 시그마야 고맙다 1번이 시저 학살이고 시저는 어차피 학살이고 로봇을 왜 불러 내가 처리해야지 왜 로봇을 왜 불러 내가 때려 죽일거야 얘 발라틱 들고있는거 같은데? 아 파워피스트잖아 아이씨 야 간만에 발라스틱 한번 들까? 오랫동안 안쏘는데 간만에 나가는 길이 어디지? 왜? 죽었어 다리 떨면서 도망갔나 저거 걔 섞어라 아아 또 레벨업이라니 여긴 열쇠가 필요하고 여긴 아무것도 없고 아아 아아 결국에 왔던 길로 다시 나가는거 같은데 다시 나가서 잔당들 다 처리하고 어 이거 방사능 이씨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오오 레인저 잔인한 ED 어이C 어 얘 네임드였는데? 체석장 관리자 체석장 관리자 관리자야 발전소 우와 폭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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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쏘는거야? 이게 지금 나랑 눈치 싸움을 하자는 얘긴가 이게? 이게 아 저기 아래에 있네 겁 그래 내가 좀 뒤좀 쳤다 임마 아이씨 쟤는 뭐야 얘는 그냥 일반인 같은데요? 쟤는 그냥 살려줍시다 쟤는 그냥 살려주고 여기 뭔가 스위치가 있는거 같은데 아 원래대로 하면은 NCR이나 C저 쪽을 들어주면 여기 땜에 와가지고 스위치 4개를 가동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위치를 보면 후버댐 사무실로 나가야되네 다시 근데 이게 입구가 두개라 층간 구분이 잘 안되죠? 내가 봤을때 2층으로 나가는거다 2층으로 내가 봤을때 2층으로 나가는거다 2층으로 저기 3층으로 올라가서 일로 나가면 안되고 계단 아 저기 갈려면 계단이 어딨어 계단 일로 올라가면 되나? 어 여깄네 사다리 아니야 여기야 또 뺑 돌아가게 해놨어요 또 어휴C 무기를 집어넣고 뛰는게 그나마 좀 빠른데 어 소방도끼다 야 이거 오랜만에 보네 그 게임 중반쯤에 소방도끼 자주 애용했었죠 여긴데 이거봐서 후버댐 탑 여기네 오케이 아 뭐야 누가 총쌔 어 로버트들이 왜 날 쏘지? 로버트들은 날 도와줘야지 그래 우와 미사일 날리는거 봐 이거 연락세인데 이거 뒤에 숨어있어야지 어 나도 죽겠다 이씨 괜히 갔다가 이리와 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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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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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자식들 내가 순버로 따라잡아주지 대물조격총을 써? 시사하게? 야 우리 편 나좀 쏘지마 와 이 같은편이고 나발이고 그냥 막 쏘네 그냥 아이씨 됐어요 중요한 놈을 만나러 가는군 어 수리 한번 해야겠다 우리 곰봉을 내구도가 너무 취약해 여기가 시저 최고 본형이죠 사령부 얘네들은 발라스틱을 들고 있지 좀 쎈 애들이라 발라스틱 피스톨을 들고 있지 저장 됐을걸? 아마 흠 얘들 다 발라스틱 들고 있어요 맞지? 야아 안경이 이쁘네 뭐야 뭐야 마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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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이리와 딱밤이다 살아있는 놈이 얼마...저기 위에 텐트가 그 군단장 라니우스인가? 걔 있는 텐트죠? 여기 숨어있는 놈이 어디 있을텐데 한명도 살려줘선 안돼 다 왔군 여기 그 라니우스가 주는 동방해검이 참 좋은 칼인데 엔딩보고 그걸 주니 저..저 새끼지? 쟤가 들고 있는 칼이 되게 좋은 칼이야 근데 쓸 기회가 없어 딱 한 번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배달 부일 뿐입니다 택배기사죠 널 죽이러 왔다 리전의 전지는 야, 그 마스크 좋아보인다 트로피로 쓰면 딱이겠어 더는 기다릴 수가 없겠는걸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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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좀 쎄요 랩 랩 랩 랩 오, 나한테만 와 아이씨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자빠지면 끝이야 동방의 블레이드 야아 들어왔어 먹었어 동방의 블레이드를 내가 써주지 뭐야 어?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선셋 선셋 동방의 검 어디갔나요? 동방의 검 일로와 일로와 유아 야 휘둘르면 휘둘르면 끝나 아니 완전 개쪼라쩌 애들 아니 완전 개쪼라쩌 애들 누구한테 총대를 하는거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저놈? 투구? 투구 별로 별로 안좋아 그냥 좀 이쁘기만 할 뿐이지 그래 투구 챙기자 어차피 남아도는거 여기가 여기가 군단장의 텐트 아니야 여기가 군단장의 텐트 아니야 여기가 군단장의 텐트 아니야 어 안열리네 쟤 내려왔잖아 버거 걸리네 쟤 내려왔잖아 한참 갈 시간 안준다 lanz 빈year 여기서 이제 딱 나올거야 걔네들이 문 열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뭐죠? ncr 네이저 들? 잔존병이 아직도 있었나 올리버 장군 별이 몇 개입니까? 네 개입니까? 다섯 개입니까? 네 개군요 대장님 너네 대통령도 죽었잖아 너네 이제 세력이 너무 약해 날 백명을 모은다고? 날 백명을 모으면 우주를 멸망시킬 거야 인마 강화된 시크릿 론의 군대를 본 적 있나? 가만있어봐 장군 친구를 좀 소개해줄게 이리와 내 친구들 뒤에 보이지? 로봇들? 니넨 존댓어 아 비굴한 척하죠 와 장군이란 새끼가 아이고 담배한 담배한같이 빌리고 싶어 깊었대 야 이 새끼 봐라 음 야 NCI 쓸어버려 갑자기 또 말 바꾸네요? 와 넌 진짜 죽여야겠다 넌 진짜 죽여야겠다 넌 진짜 죽여야겠다 넌 진짜 죽여야겠다 죽여있을 때 자기 성격을 재프로그램 해준다고? 안 그래도 싸가지 없는 놈이 더 버르장머리 없어지겠네 그래 나 예스맨이 없었으면 아마 못해냈을거야 그래 나 예스맨이 없었으면 아마 못해냈을거야 와 이 등밟아 여자라고 믿겨지지 않는데 남자의 등짝이다 원래 엔딩이 저 화면만 나와야되는데 이렇게 엔딩 나오니까 훨씬 멋있는데? 영사기에 꼭 틀은것처럼? 남들과는 특별한 엔딩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어요 이것도 유튜브에 영원히 기록되겠지 뭔가 다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보니까 원래는 저 화면만 나와야되요 화면만 근데 들빨이 같이 나오죠 어? 베로니카 추방됐네? 아이씨 지금 브라더우드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어? 캠프 메카렌이라면 엔시아 사령부였던 엔시아 사령부였던 브루스 프링에 아무도 없는데 사람 다 죽어서 다 죽었잖아 그레이트 칸은 내 손에 다 전멸당했죠 어? 산놈이 몇 명 있었단 말이야? 어허 탄드티 탄드티 팬클럽 고맙다 킹도 괴멸시켰지 노박도 내가 점멸시켰는데 오 노박 재건 했나봐 파우더 갱단도 내가 점멸시켰지 별로 골치 아픈 애들은 아니었는데 얘네는 한방컷이잖아 전부다 그들은 항상 점멸시켰지 후버 댄 셰프 마이어스는 프렘 스타일으로 프론티어 정치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누군가가 죽을 수 있는 그들은 어? 어? E.D.E는 끝까지 나오고 같이 가네요? 나바로에 도착했지만 내가 핵을 쏘는게 아니었어. 그 두발 쏜게 너무 컸어. 전쟁은 결코 변하지 않죠. 자 이렇게 대단원의 폴아웃, 뉴베바스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. 여러분들 장편이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.